XSFM입니다. I, D, W, K 570개편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애증의 정치클럽에서 다룹니다. 500시터의 그것은 아기지털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저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윤세민입니다. 베비클럽 장은 없고요. 건조 에디터가 있습니다. 네, 저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없는 사무실을 한 달 동안 지키고 있는 일은 좋은 걸까요? 모르죠.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좋겠어요. 좋은 사장은 존재감 없는 사장.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혼자 사무실에 나갈 거면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도 있잖아요. 또 혼자 사무실에 있는 게 또 은근히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책상에 발 올려놓고만. 상업 전기로 에어컨을 켠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커피 캡슐을 여러 개 쓴다거나. 더울 때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비클럽장이 이달에 없고요. 건조 에디터와 이번 주에 애증의 정치클럽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15 전화영어.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집어 콕김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림 프리미엄 에어커어.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 매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될 땐 콕집어 콕 카렌듈라코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불규칙한 식습관에 인스턴트 먹다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요 매일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의 집합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매일매화 후기를 하나 집어왔습니다 장수땡님 우리 어르신이 고생을 좀 하셨어요 네 삑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읽어야겠구나 우리 어르신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게 다 읽는 게 맞나 안 읽는 게 맞나 아무튼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많이 사드렸지만 이번만큼 물건을 칭찬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른 영양제는 빼먹어도 이건 꼭 챙겨 먹는다 하시고 잘 돌아가니까 또 잘 된다 하십니다 한겨울에 산딸기를 찾은 듯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뭐 찾아보신 적도 없으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트에 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기 전에 추가 주문하러 왔습니다 매일매와 덕분에 우리 어르신은 앞으로 쭉 편한 잠을 주무실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부디 쭉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피님 약간 이 컴플렉스 있죠 뭐요 어떤 기업의 팬이 되면 그 기업 곧 망하는 어 그럼요 어 저는 그래서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 후기에 대해서 왜요 아 그런 징크스가 있으신 거예요 동의하면 망할 거 다른 어르신은 큐비엔 관절 앤이 너무 딱 들어서 무릎을 ***한다고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늙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다 그러시진 않으시지만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보통 장기가 튼튼하고 뱃속에 뭐 많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들은 보통 관절 안 좋은 건 모르고 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둘 다 안 좋은 분들은 상당히 안 됐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리고 유병장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을 자주 가고 그래야 숨은 병을 알아서 오래 산다고 네 맞아요 골골팔순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골골 100 이렇게 해야겠죠 처음 긴장하는 날이 젊은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곧 옵니다 나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오다니 이런 날이 오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접수만 하는 게 아니었어 치료도 받아야 돼 그리고 접수를 되게 여러 번 하네 저 ATM같이 생긴 거 뭐지 어 두렵다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액세스몰 광고주는 물건을 정말 정성 들여 만드시나 봅니다 뒤집어 생각해 주세요 잘 만드는 회사랑 계약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래가요 고마워요 관절 건강연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다가온다고 너무 앞서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달에 그알실 달력이 써있잖아요 네 윤세미 레이터는 볼 수 있고 건조 레이터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안 나갔죠 건조 레이터가 보는데 8월 말까지 쭉 써있어요 이달에 그 저 뭐냐 그알실 출연자 누구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딱 그 추석 기사 읽기 놀이까지 써있거든요 한두 개만 비어있고 이제 게스트 누구 섭외하실지 모를 때 추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 추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뭐요 웃긴 기사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작년엔 실패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능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번엔 분발하세요 일단 무능하셨고 네 그리고 똑같은 기사가 한 20개쯤 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웃김의 기준이 뭔가요? 이전 컨텐츠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네 이게 코미디는 정말 종합예술이라 어디서 웃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난 추석 같은 강화는 아 지난 설날이었나요? 네 세 글자로 웃겼죠? 뭐요? 김만배 곽상도 그러세요 한국의 폭우는요 전세계 이상기후 속에서도 이번 주 외신의 중요한 토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언론사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도 중요 토픽으로 사우스 코리안 플루들을 올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요 외신 기자들과 데스크들에게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고도의 행정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신선한 소재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도 못 막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정도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슬퍼스네 네 커뮤니티나 소셜을 통해서 똑같이 비가 많이 왔는데도 인명피해가 컸던 지자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다는 것 이재민 대책이 잘 짜여있던 지자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다는 비교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공무원 네 선출직 공무원을 잘 뽑았고 그 선출직은 늘공이 일을 잘할 환경을 만드는데 아마 일조했을 겁니다 연합뉴스가 지금 제가 예천에 구조대원하고 수색견이 돌아다니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진흙을 반쯤 뒤집어 썼어요 수색견도 대원도 무너진 집 주변을 막 뒤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가장 어려운 점은요 잘하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힘든 환경입니다 정치도 행정도 잘하면 모두가 무사한 게 결과잖아요 모두가 부동산 부자가 됐다면 모두가 코인 부자가 됐다면 그걸 이끈 누군가가 칭송을 받았겠지만 모두가 목숨을 부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공무원 혹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시민을 구한 공무원은 여론에 잘 발굴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덜어 철밥통이라고 조롱해온 기자들 멱살을 잡고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폭우 때 저렇게 일하고 저 월급 받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가서 그 말 해보라고 연봉 인상과 고용 증대를 비롯한 공무원 처우 개선이 정말 중요한 국가 과제인데 여지껏 미디어가 만든 부정적인 분위기라는 게 엄존하니까 이걸 건드리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언론인의 수도 적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 같은 이슈가 언론에 잘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탐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의혹은 다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조가 일부 언론에서 아직도 날카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외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에게 김건희 여사는 워낙 방안의 코끼리이기 때문에 아 없어 생각하지 마 안 보여 이건 주름이지 코끼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안 다룬다고 국민들이 하이패션 쇼핑을 따로 하러 다녔는지 모르지도 않고요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자기 땅으로 고속도로를 틀기 시작했다는 걸 모르지도 않지만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의 언론사가 이 이야기를 여야 논쟁 정도로 얹은 기사를 내보내는 것까진 해요 그리고 취재기획을 스킵합니다 수렴청정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수렴청정도 맞지도 않죠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가 원래 어려서 뭘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엄마가 나서는 게 수렴청정의 일반 론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지금 10살도 더 젊은 아내가 나서서 그걸 한다 그러니 맞지 않고요 정말로 그걸 한다 쳐도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저런 것도 말을 못하나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제일 의문스러운 것 같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기자협회부의 설문 결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90% 정도가 되는 기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본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청년들이 자기를 채용해주는 언론사로 흩어지거든요 나 원래 조선일보가 꿈이었어라고 생각해서 조선일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원래 한겨레가 꿈이었어라고 생각해서 한겨레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언론사는 2호선이라고 그래서 많이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서울이오선 말이죠 네 서울이오선입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묻는 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질문이잖아요 왜냐면 니네 회사 말고도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근데 어떤 회사별로는 왜 이걸 말 못할까 누군가가 말해야 하는 걸 잘 말하지 못하는 사회는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막 던지고 사는 사람들도 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의 핫한 이슈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자유총연맹 네 심지어 자유총연맹에서 젊은 시절에 데이트를 많이 해봤는데 그게 자유총연맹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지방에 하나요 그 멋있는 건물 그리고 그 멋있는 건물은 서울에서 가장 큰 드라이브인 야외극장이 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드라이브인을 유일하게 거기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총각 때 차를 처음 샀을 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이 뭐지? 라고 해서 드라이브인을 찾아 그게 자총이었어요 자총 건물이 되게 우리나라 건축사에서 기념비적인 건물인데 멋있게 생겼죠 왜 그렇게 생기는지 아세요? 그 자유의 파도가 북구로 이렇게 몰아붙이라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김수근 건축가 왜 자유총연맹이 그렇게 됐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세요 박수근인가? 자유총연맹이 극우 유튜버들을 미디어분가 자문위원으로 대거 위촉했습니다 자문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활동비 일부가 지급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국가의 돈으로 극우 유튜버들을 먹여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초청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한번 철하우스에서 길게 후즈후를 설명드렸죠 그렇게 다 모여서 손가락 하트를 하고 사진을 찍었네요 자문위원장 유튜브 시사파이터 시사창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의 단장인 황경구 씨를 임명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분양소 인근에서 장기 집회를 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공동위원장이랍니다 네 그 분양소 바로 옆에서 시민들한테 욕하고 유가족들한테 욕하고 그리고 총리하고 악수했던 네 그 사람들입니다 유튜브 서초동 법원 이야기의 염순태 씨 짝지TV의 운영자 유승민 씨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고요 그리고 선거 대센 때 제가 설명을 들었는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깨시연당 기억나세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거 세민이가 설명했나? 아니면 송가비가 설명했나? 둘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송가비가 좋아한 당일 저도 알아보긴 했거든요 저번에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를 했는데요 아 미운 네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네 바람이 거센가 봐요 파도가 거센가 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해서 직권남용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장훈위원입니다 네 양형 기준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길거리를 돌아다녀? 네 우리에겐 이제 익숙한 안정권 씨의 측근도 여기 자문위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문위원이 돼가지고 무슨 위촉식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 같다고 사진도 찍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위촉식에서 차비라도 챙겨줄 수 있게 예산 확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위촉이 되자마자 돈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또 다른 유튜버는 차비가 아니라 벌금을 지원해달라고도 했어요 오 국가로부터 때려 맞은 벌금인데 국가가 지원해달라고 그렇죠 오 신박하다 차기 방통위원장에게 우파 유튜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파 유튜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노란 딱지가 안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구글보다 셀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날 지구상에서 구글을 앞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냥 자기 원하는 말을 아무 말이나 해본 거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던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대입하면 거기에 맞는 적당한 행위라는 경향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TV 나가서 이동관 수석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한 짤이 요즘은 대표적입니다 반카르텔 정부의 이념단체가 신나게 카르텔화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의 정치적 의혹을 요즘 열심히 씌우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 정부의 이념단체의 극우 유튜버가 모여서 그 보조금 우리 달라고 신나게 말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원래 이름은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어떻게 줄여서 자유총연맹이 되는 거야? 그러게요 한국이 대만과 단교하기 한참 전 원래 중화민국이 중국이었던 시절부터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장제스하고 반공산주의 동맹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필리핀을 끌어다 놓고 유서깊네요 우리를 에치슬라인 안으로 넣어주세요라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미국가 들어라 우리 공산화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단체를 다루던 법이 반공연맹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색깔론을 뿌리고 다니던 단체입니다 처음 정권교체를 언제 하죠? 이승만이 물러나고 근 40년이 지나 김대중이 합니다 국민의정부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걸 당장 건드리기 귀찮으니까 군부의 부역자들 중에 좀 온건한 사람들한테 이 자리를 내줘요 탕평인사용이죠 보수가 정권을 되찾고 보니까 자유총연맹이라는 녹슨 칼이 보입니다 이걸 다시 벼리는 의미로 이명박 정부에서 자총 건물 안에 이승만 동상을 갖다 놓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중립심사평가위원회를 이 안에 설치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자유총연맹에 들이댑니다 당시 말하던 적폐청산의 일부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보수단체란 말이에요 자유총연맹이 국가가 이미 설정해놓은 이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회사도 있고요 다 국가 거예요 한꺼번에 빼앗는 건 정치적 부담이 되게 큽니다 모두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정권 때 하던 것처럼 윤서인 만화를 자유총연맹 돈을 주고 싣는다는 건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정권부터는 자총연수원에 모여서 정치중립 실천 다짐 대회를 매해했습니다 정관에 정치중립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때 내부 반발이 엄청 셌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총연맹을 다루는 방식은 자유총연맹을 색깔론의 본산에서 색깔론을 벗어나는 단체로의 탈바꿈 국가가 색깔론을 벗어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하게 뒤집히는 게 이번 달입니다 이렇게 극우 유튜버 끌어모았고요 또 몰래 한 일 중에 하나가 경향신문이 발견했던데 박균 총재가 정관에 있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을 지웁니다 정관을 개정하고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박류 개담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였어요 단어 선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보이죠 서민 교수님이 나타나셨더군요 아 진짜 파도가 세긴 세네요 그러네요 해일이네요 우리 카르텔 빼고 밖에 있는 모두는 카르텔리아는 저희의 설명에 가장 잘 들어맞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되살리기의 선봉 역할을 앞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죠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자총의 오랜만에 분 활기예요 지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자총이 2000년대에 와서는 사실상 있는지도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웃겨놨죠 네 근데 박근혜 정권까지 매년 100억씩 가지고 왔거든요 있는지도 모르는데 돈도 어디 쓰는지도 모르게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 예산을 확 깎고 이제 드디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봄날이 왔습니다 2023년 완전 뒤집혔네요 네 그렇고요 여당 이야기 국민의힘에서 지난 15일 폭우 속에서 골프를 치러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주 유러피안 좌파 지지시민 같은 인터뷰를 홍준표 지사가 했더라고요 남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냐고 내가 휴일에 뭘 하든 내가 이겨 나의 휴일은 나의 것이다 네 민선직을 안 하면 되잖아요 여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했고요 방송 업로드 기준으로 오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서는 2006년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 위원장이 수해 골프 파문으로 제명됐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제명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뭔가 좀 의지가 확고하게 일부러 홍문종 사례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한편 국민의힘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로 홍준표 시장이 지난 건조에지터가 전해준 연세결 대통령과의 대립구도 네 그리고 주말 골프가 논란거리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은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올해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은 대통령도 없었잖아 가 되는데요 네 이러면 대통령이나 대구시장 중 한 사람을 욕할 일이 아니라 그 두 사람만 욕하면 되는 게 그 휴일에 다 나와서 인명구조하고 도로 통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공무원들은 뭐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대구 공무원 노조에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방 안에 대구 사람 한 명 있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 네 제가 작년에 히어로즈의 시즌 오프너가 대구 원정이라서 대구를 갔습니다 네 4월에 시즌 첫 경기잖아요 본 경기잖아요 삼성나이온제 거기서 시구를 하시더라고 아 네 그런데 제가 맥주 사려고 줄 서 있는데 젊은 양반들이 네 홍준표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실은투가 아닌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동네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동네 분위기 사인 엄청 받아가던데 젊은 양반들이 아 네 일단 뭐 생각보다 뭐 제가 일반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네 대부분은 이제 정치에 무관심한 이제 청년 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면은 일단 홍준표에게 호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와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당선이 있잖아요 그건 그래요 그렇죠 일단 그 홍준표는 상당히 뭐 미디어 정치를 잘하는 편이잖아요 사실 수사 PD가 이런 거에 우아하고 있다는 걸 되게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게 되게 오래된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모르는 척하면 안 되지 근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 얘기 말고 보수 정당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정치권 전체에 통사 모럴 해저드의 역치가 점점 높아지는 통사적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만 놓고 얘기해 볼게요 17년 전에는 홍수에 골프 치면 제명됐습니다 네 13년 전에는 여성 비하 발언하면 출당당했습니다 네 강변원 사회 얘기죠 응 10년 전에는 논문 표절하면 탈당했습니다 문 금메달리스트 얘기죠 응 6년 전에는 무속 믿고 비선이 정치하면 탄핵당했습니다 네 지금은 다 오케이 해요 그렇죠 대선 직전에 MBC가 핀잔을 들었던 게 이번 대선 군소 언론인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을 때였어요 네 왜 편집을 이렇게 했냐 근데 심지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제가 되는 척 한다고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져 음 기자님 우리한테 오면 1억도 주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보인 그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가끔 얘기하는 이디어컬러시 이론 정치는 점점 멍청해진다 이디어컬러시 영화 이디어컬러시 안 보셨죠 네 이디어컬러시 지금 홈페이지에 가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인류사의 기념비적인 영화 사실 저에 산 동네 이디어컬러시예요 데모크러시의 크러시예요 왜 이게 인류사의 기념비적인 영화이냐 인류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 냉동인간으로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보통 사람이 깨어났더니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네요 모두가 멍청해져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수백 년 후 미래의 지구에서 눈을 뜬다 다 적혀있네요 네 도덕적인 문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도덕적 해이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지금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어요 앞으로 병역 비리 문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방해될까 더 이상 1997년처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당장 뭔가 지금도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통령 남성 미필이잖아요 네 필요에 따라 모럴 해저드의 잣대가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또 다른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이 정당에 한해서는 모럴 해저드 역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점진적으로 지난 20년간의 얘기를 짧게 해봤습니다 또 하나만 더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혜 복구와 피해 버전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MMORPG처럼 어떤 기능의 적이나 어떤 종족의 적은 거기에 맞는 색깔이 붙어있는 것처럼 간편하게 보이죠 이 세계관은 노란색이면 활로 쏘고 빨간색이면 칼로 자르고 파란색이면 우리 편이고 뭐 이런 정도 이 단체명 밑에 이권 카르텔 적혀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사범관입니다 사하 이권 카르텔 이렇게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혜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게 첫 번째 오류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오류라고 말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언한 사람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과연 조언에서 나온 걸까? 조언에서 나온 걸까? 그게 아니면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온 걸까? 네 대통령의 드라이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발언을 워낙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 본인이 권조가 잡힐다가 되기도 했거니와 또 하나 이번 수혜와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과하다 싶을 정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상을 빨리 해라 이런 대책 마련 수혜 전부터도 과할 정도로 선제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외 순방을 그냥 마친 것도 아니고 연장해서 마치고 돌아온 다음엔 과하다 싶을 정도라는 표현을 다시 쓰는 게 순서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하다 싶을 정도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다가 이번에 실패하고 또 쓰는 게 왜 양심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 많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적하는 언론사도 많습니다 사과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오발령 사건 때 처음 했던 말 사과가 아니라 안전은 지나친 게 낫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거는요 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멍청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걸 에둘러 말했는데 실제로는 네가 허경영이냐가 주된 메시지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실제로 언급을 했어요 나랏돈은 항목을 따지기 시작하면 수십억 가지가 되는데 이걸 한 박스 안에 든 젠가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다면 여기는 얼마나 무식한 조직인가라는 지적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이 돈을 뽑아서 저기에 써라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권력구조상 대통령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느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국회에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정해주는 것도 기재부입니다 이미 정해진 뒤에 6개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9개월 뒤에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건 거짓말의 영역에 속합니다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 지난 정권 내내 기재부랑 대통령이 얼마나 각을 세웠습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 그냥 쇼죠 사실은 이건 어차피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국권 카르텔의 후보 1번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시민단체잖아요 얼마 걷지도 못했어요 32억인가 거뒀죠? 그 다 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총으로 집어넣겠다는 소리를 한 거고요 자 한국 얘기 대충 다 한 것 같고요 요즘은 매주 티르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네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난 나토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처럼 돼버렸고 에르도안이 근데 이번에 또 지금 중요한 짓을 하나 했습니다 에르도안 티르키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한마드 빈살만 왕쇄자를 찾아가서 사우디의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사우디가 티르키에 투자를 좀 더 해달라 그래서 사우디는 에너지, 방위, 산업, 투자, 인프라, 미디어 등등의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사우디에서 티르키에의 드론을 잔뜩 샀어요 아랍의 봄부터 까슈쿠지 암살 사건까지 거치면서 두 나라는 사이가 매우 안 좋았었죠 특히 까슈쿠지 암살 사건 때는 에르도안이 사우디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어내는 등 골이 깊었습니다 최근 티르키에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에르도안이 사우디에 손을 내민 겁니다 네 서아시아사 500년을 최대한 짧게 이 사건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요? 이게 최근에 반일이 멍청하니까 그만 멈추자는 게 국민의힘의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하면서 일부 당직자들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중국이 한반도에 잘한 게 뭐가 있냐 이건 조선과 고려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한테 먹힐 수도 있고요 지역적 감정이라는 건 때로 천년도 가고 2000년도 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관계 얘기할 때 2000년 통산을 얘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수의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티르키에 대한 나쁜 기억과 뒤끝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게 털려본 경험이죠 홍해 주변의 히자즈 지역 주로 큰 도시가 많이 있는 거기가 오스만 제국의 주된 점령지입니다 현대에도 정서적으로 이 두 나라가 가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티르키에는 대표적인 아랍권의 세속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에서는 세속주의라 안 돼 쟤네랑 놀지 마 라고 합니다 순위파의 대장국가잖아요 그리고 양국의 현정권으로 오면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아까 에디터가 말씀드린 18년 가을의 자마일 카슈크지 암살 사건이죠 빈살만을 비판하던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가 티르키의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사망했고요 이걸 중립을 지키고 싶은 언론들은 사망했다고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안 죽었다고 오랫동안 우겼습니다 티르키의 정부가 내부인만 알 수 있는 잔인한 살해 방식을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언론에 퍼뜨립니다 녹취록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안 까고 조금씩 깠죠 그죠 골탕 먹어봐라 우리 영토 내에서 감히 살인사건을 저지르다니 에르도안은 원래 성질내릴 일이 있으면 자기가 TV에 나와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최고 혈맹 미국이 이 문제로 빈살만을 대놓고 비난했었죠 트럼프 당시에 왜냐하면 자기 나라 언론에 글을 쓰던 사람 이 자기 나라 언론에 쓴 글 때문에 외국에서 죽었으니까 미국은 화를 내야 돼요 그 당시 에르도안이 되게 기가 막힌 외교를 한 게 트럼프는 사우디를 지원하고 터키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국은 사우디의 무기를 파니까요 저 비도덕한 나라를 봐라 그리고 저 비도덕한 나라의 무기를 파는 미국을 봐라 라는 식으로 계속 전세계에 호소를 하니까 트럼프가 결국 사우디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계속 만든 거죠 2023년에 보면 에르도안의 외교의 대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왔고 그 결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사우디랑도 친해져요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의 균열이 이때부터 가속화됩니다 안 그래도 전세계의 경찰 노릇에서 은퇴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죠 트럼프는 이때부터 이 사건 이후로 더욱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려는 대중동 정책이 시작이 되죠 이란이 희망을 갖습니다 달러 제재 못 살겠다 이제 순위파에서도 우리 편을 들어줄 나라를 찾아보자 미국에게 바랄 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사우디하고 함께 이 동네 부자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존재를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통령은 지금 아부다비 군주가 맡고 있죠 요즘도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 사람하고 빈살만은 오랫동안 친한 형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AE 대통령이 빈살만의 멘토 같은 존재였다고 늘 얘기합니다 10년대 중반 이후부터 UAE하고 사우디의 관계가 조금씩 어색해집니다 문제는 통일 예멘입니다 예멘이 90년에 통일했죠 예멘은 여전히 내부 분열이 엄청나고 내전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 정부를 지원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남예면을 지원합니다 14년 정부군이 졌어요 그래서 수도가 함락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UAE의 입장에서 남예면의 세력이 확대되면 이게 UAE 국력 확대의 필수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홍해와 동아프리카 교역권 장악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환인도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나설 수 있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 의지의 발현 이 지점에서부터는 사우디와 UAE는 패권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도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오랫동안 사우디 편을 들었으니까 미국은 UAE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AE는 그래 미국 맘대로 해봐 우리 돈 많아 뜻대로 안 풀리면 북쪽이랑 교역하면서 시아파들도 끌어들일 거야 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북쪽에서 이란의 귀가 휙 뜨입니다 진짜? 22년에 UAE와 이란의 친성관계가 복구됩니다 대사를 서로 파견합니다 이제 이번 주로 옵니다 이제 미국말을 열심히 듣지 않아도 되는 사우디는 주변에게 너무 매력있는 엔젤 투자자입니다 차이나머니가 있잖아요 사우디의 등기에는 이제 서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브릭스와의 관계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돈과 서아시아 석유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지금입니다 티르키에는 리라와 가치가 급락입니다 새 교역국이 필요해요 사우디는 UAE와의 경쟁에서 우방이 더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무기 생산국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교역을 해야 됩니다 양국 정상이 이번에 만나기 전에 미리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티르키에 산 군용 드론 금액 계약입니다 아까 드론이라고 설명해드렸는데 그냥 드론일 리가 없죠 고프로메단은 그렇죠 이게 예멘으로 갈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들 하죠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외신 다룰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파워시프트는 주로 브릭스로 움직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주로 반대로 가고요 네 할 건 느끼는 건데 정말 브릭스 1타 강사하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좀 싫은데 성가비가 더 잘 압니다 아 근데 두 분 그런 생각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에 아 근데 고프로 드론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고프로 드론 2천만 개가 실수로 잘못 배송되면 어떡하지? 할 수 없이 거기다 총을 달아야죠 예멘으로 진격해가지고 4K 영상으로 구글 스트리트 뷰 그렇죠 겁나 자세해지고 예멘이 가장 완벽한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멘의 전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심각하잖아요 외부 세력에 의한 전쟁을 많이 겪어본 나라들이 주변국 움직이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되게 잘합니다 이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유럽과 미국에게 당해온 걸 예멘에게 할 거예요 그런 얘기 나중에 또 할 일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이네요 일본 정부가 한국 언론에게 온라인으로 보도 목적의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하는 등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랬대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기사가 아니라 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누가 배신을 했죠 그리고 IAEA의 라펠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일 일정과 최종 보고서를 길게 설명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이거 헷갈려 하던데 일본 언론에서도 이거 많이 때립니다 IAEA에 지나치게 많은 일본 돈이 들어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중간에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오염수라는 용어를 쓰자 원래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 용어를 콕 집었대요 그리고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라는 용어로 정정을 하고 우리 이 표현 잘 알죠 오염수와는 다르다 오염수와는 그렇죠 한국에도 처리수라는 용어가 침투돼야만 아주 기분 나쁜 어휘죠 침투요? 일본 사람이 어휘치고 너무 세요 오염수와 어휘를 함께 침투시키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요 용어가 침투돼야만 방류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도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론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는 제가 좀 짧게 하는 편이죠 경산성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에 알프스 처리수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라고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8개국을 상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홍콩 중국이나 반발이 있는 다른 미크로네시아의 국가들 이런 데에 기자들을 불러다가 온라인으로 했나 봐요 보도자료니까 이건 보도자료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아사히나 니케이 등의 보도나 사설을 찾아봤는데 한국 언론이 얘기해준 걸 자기들이 안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비공개다 왜냐하면 한국 기자들 입장에서는 설명회를 했는데 이게 비공개라면 그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라고 적어요 기자가 본능적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닐까 근데 비공개라는 소개가 제가 본 일본 언론과 관은 없었어요 제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네요 이 사람들 원래 이렇게 비공개라는 개념이 없나 이게 비공개라는 개념이 없나 아니면 이게 의심을 살만한 짓이라는 걸 모르나 일본 언론에게는 이런 관습이 특별하지 않나 녹음하지 마세요 촬영하지 마세요 이게 왜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 사람 얼마나 산다고 리투아니아가 명품의 고향도 아니고 여기에서 다섯 군데를 돌아다녔으면 다른 나라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무 일이 없었을지라도 추측이 거기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은 주로 이렇게 일하나 비공개로 해놓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언론이 했답니다 하고 보도하는 이런 게 정상인가 이 나라는 근데 일본 언론 되게 빡세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보였는데 일본 언론은 안 보이는 이 비공개라는 나라가 무척 신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외적인 거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고 맞아요 그랬어야 말씀드린 거예요 끝으로 짧게 유럽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모로코 등 지중해 인접 국가들이 현재 기록적인 폭염을 맞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기온이 2021년 시칠리아의 48.8도였거든요 사람 사는 곳이 이런 기온이면 사람이 못 살죠 이 정도면 시칠리아의 마스터가 아니지 마피아들도 착하게 살아야죠 이 기록이 올해 중 갱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로마는 이미 41.8도로 최고 기온 기록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이전 기록도 바로 작년이라는 거예요 지중해 시칠리아나 사르데나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43에서 44도로 관측이 됐고요 심지어 네타냐후 총리가 휴가를 갔다가 폭염 때문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더운데 스페인 카탈루냐와 발레아라스 제도도 기온이 44도까지 올랐고요 그리스도 40도를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디는 50도를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만나지겠죠 저는 최악의 폭염 최악의 홍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죠 언론에서 자극을 부추기는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평소에 여전히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올해의 이런 폭우 피해 대한민국에 우리 언론이 똑바로 경고했느냐 저는 모르겠거든요 최악 예상 같은 단어를 넣은 기사는 참사를 막기 위한 경고일 때만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건 또 종종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북방구의 날씨 관련 보도들을 찾아보다가 이상해서 그냥 지금의 날씨를 온 북방구를 다 뒤져보고 그랬어요 보통 인류가 많이 사는 대도시 중에 가장 더운 곳을 미국 애리조나의 피닉스로 보통 보는데 이제 평균 기온 40도가 넘더라고요 피닉스의 최고 기온이 경신된다는 건 아주 이상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유럽 최고 기옥 기록이 재작년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최고 기옥 기록도 올해 깨지기 전에 작년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계속 더워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럽하고 미국이 ESG에 그렇게 진심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백 지키니만이 관련된 협약에 들려고도 안 하는 중국이 실제로 신재생 행어진은 제일 많이 씁니다 왜? 정책 결정권자들이 베이징에 앉아 있거든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ESG 우리 이미 늦었구나 안 되면 진짜 죽겠다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베이징에 계시면 진짜 병마용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을 텐데 그런 짤 많죠 그래서 날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뉴스라운드 업종 길게 했네요 XSFM입니다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25 25 25 25 25 25 25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의 수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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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이번 주에 애증의 정치클럽 그죠 맞는 말이에요 새로운 유행어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입니다 실업 아니고 근데 이번엔 좀 다른게 대통령발이 아니라 당정발입니다 사실 이름 보고 익숙하긴 했어요 적응이 안되는건 저 양반이 아직도 앉아있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지금까지는 건폭, 이권, 카르테 거의 대통령발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당정 공청회에서 나왔어요 일부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실업처럼 달달한 보너스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번대로 꿀반단 얘기죠 너무해요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 위원장이 한 표현입니다 박대출 위원이? 이 공청회에서 그리고 실업급여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온 다른 말도 같이 거의 민화됐어요 제가 음성을 가져왔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기에 쉬겠다고 옵니다 오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죠 정말 너무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문제는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이 공천회가 끝나고 당일에 산학령 포럼에 초청 강연을 갔어요 거기서 이 발언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건조회터 녹음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박근혜 정권 때 교육부에 고위공직자가 했던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되게 오랫동안 뒤집어졌었어요 이른바 개드지망원 사건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 여당은 선을 긋거든요 그렇죠 그냥 공무원이야 쟤 나 쟤 몰라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걸 받아서 더 크게 얘기합니다 이건 좋은데 이건 좋은데 팔리겠는데 달달한데 지금 박대출 위원장 사과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박대출 위원장이 선거 오면 저를 대출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성무입니다 부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에 간 강연에서 심지어 덧붙였어요 중소기업은 지금 주력이 5, 60대고 20대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왜 일을 많이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더 문제는 이 발언이 나온 공청회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건데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서 필요한 견해라고 생각해서 공직자가 말한 게 이런 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뭐가 잘못됐는지 머릿속에 너무 번개같이 떠올라서 오히려 입이 닫히죠 정말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방송국이나 지면에서 많이 비판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왜 다 잘못됐는지 네 마치 진짜 명절에 가족 친척 모임에 가가지고 어이없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딱 드는데 근데 그 말도 이렇게까지 총체적으로 잘못되진 않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이강인이 홈런을 쐈다 같은 느낌으로 아 그 중간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158킬로에 직구해 그렇죠 다저스타디움에서 등등등 강스파이크로 홈런을 날려서 듀스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거 너무 오랫동안 들여다보니까 이제 더 이상 화낼 힘도 없고 지겨워가지고 그냥 쇼핑 보고 있어요 레터링 542 블랙 평광렌즈 89만 6천4백원 이시영 샤넬 선글라스라고 부르네요 아 네 로고 스퀘어 74만 7천4백원 아이고 뭐 평소에 그렇게 못 살 금액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살 수 있네 네 뭐 한 천만원쯤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아휴 곱아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잡다 보면은 월급도 나오고 실업급여도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혼자 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오해가 이런 말을 불러왔나 혹은 이런 말은 어떤 오해를 의도하고 있는가 네 그렇게 의도하죠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애들한테 주는 거 아니야 네 그쵸 인 것처럼 생각할 만큼 순진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말입니다 그것도 해서 한 번 더 나가면은 못 먹고 못 사는 애들한테나 줘야 되는 돈이지 네 라는 오해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마치 아동 복지 카드가 돈가스를 먹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그 민원과 같은 네 계급의식의 현현 어딜 가나 보수 정치는 계급의식을 되살리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게 실제로 표가 되기도 해요 나보다 훨씬 못 살고 내 앞에서 훨씬 겸손해야 될 어떤 놈이 돈가스를 먹어도 안 되고요 나이키를 신어도 안 되고 샤넬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계급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아까 실업급여 제도개선 논의하는 자리에서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제도개선 방법도 사실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실업급여의 하한액 인하 또는 폐지 실업급여 수급 기준 강화 추진 뭐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제도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정규직 남성 노동자가 심지어 장기 노동자죠 장기 노동자가 있고 여성 청년 계약직 노동자는 놀고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완벽하게 갈라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여기에 그래서 지금 노동계 뭐 여성단체 청년들 차일 거 없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을 심지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괜히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질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 남자계 여자계 아 그렇죠 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개급의식에 먼저 빠져있는 사람이 성별이 뭐가 중요해요 누구나 부역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점에서 되게 여당도 좋아하고 아 이거 브릴리언트다 라고 좋아할 만한 게 모두를 다 갈라치기예요 네 실제로 봤을 때 현장에 있는 노동청의 지방노동청의 공무원이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왜냐하면 5,60에 처음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이고요 한국은 여성의 취업률이 떨어지고요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처음 직장을 잃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청년들은 왜 밝아? 실업이 자기한테 흔한 일이에요 국가정책의 실패죠 여기 들어오는데 얼굴이 밝다는 건 일자리를 많이 못 마련해줬으니까 더 반성할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얼굴이 밝아? 감히 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세대도 갈랐고 굳이 샤네리라고 말하면서 남녀도 갈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는 길에 너무 더운 표정이 얻었고 오는 길에 먹은 점심이 맛있으면 표정이 밝죠 그럴 수도 있죠 너무나 그런 요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판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표정관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해야 되냐고 그리고 이 논의를 통해서 하나 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을 갈라치기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부가 하고 싶은 모든 갈라치기를 정말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광고를 듣고 얘기해보죠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매일매화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더부룩해진 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 엣지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제가 1세대 이후의 아이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죠 근데 첫 시간이 샤인입니다 빈번히 쓰이기 시작한 장르가 있습니다 저지클럽입니다 5050가 미국에서 금기여야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냐? 또 나오고 토크도 할 수 있고 핸드릿 라마와 더 게임이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핀란드의 작곡가인 리스토 아시카인 언제쯤 맥스마틴인데 아직도 1위곡을 만들고 있죠 맞다 지금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같은 기록을 낸 앨범은 87년 위트니 유스톤의 위트니였습니다 당신의 음악 취향을 이야기로 만드는 시간 앰플리파이드 온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2023년 8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첫 방송이 두 주 후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첫 방송은 파일럿이라서 그렇습니다 시점상으로 저희가 7월 초에 녹음을 했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팟캐스트 만들 때 늘 그랬는데 첫 방송은 편집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네 폼을 만들어야 돼서 전체적인 폼도 만들고 저희가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차트를 이야기하는데 7월 초에 차트를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파일럿이고 말 그대로 데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녹음 현장을 처음 한번 굴려본 거고 네 하지만 한 달 전 히트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20년 전 히트곡도 모르는 주제에 그렇죠 물론 새로운 청취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그 외 많은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XSFM을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포티파이와 유튜브에서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예정이고 그 외 플로폼에선 음악이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방에서도 제가 얘기하는데 이 방송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가 물론 팝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케이팝 이야기할 때 아이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개를 엄청 해놨을 거 아닙니까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이 그렇죠 근데 종류의 전통적인 장르적 분석이 없어요 춤이 어떻다 외모가 어떻다 노래가 어떻다 뮤직비디오가 어떻다 세계관이 어떻다 요새는 세계관도 빠지죠 나는 뮤지션 보러 들어왔는데 음악 분석이 없어요 그 빠진 부분을 하는 방송입니다 팟캐스트로 그냥 오디오만 듣는 게 익숙하신 청취자분들이 많으시긴 할 텐데 유튜브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스포티파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방식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포티파이 쓰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료 고객이죠 8월 2일에 시작합니다 첫 회는 저하고 김용대 평론가가 했고요 땡 되는 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수혜와 순방 논란을 제외하면 세 번째로 이번 주에 컸던 이슈에 대해서 말이죠 아 맞아 정리가 됐어 이 사람이 했던 말도 다 틀렸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다 맞아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해서 제가 잊어버려 너네요 그러면 좀 어떠며 그리고 만약에 선글라스는 샀잖아 라고 얘기하면 사생활을 함부로 켜으니까 이 사람은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아니 실업급여가 무슨 내일 배움 카드처럼 실업급여 전용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움의 내역을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분은 그 자리에 상담하러 오신 분이 아 저 이번에 샤넬 선글라스 사려고요 한 그 한마디를 듣고 정확히 이 돈으로 사려고요 웃기고 있어요 좀 더 심각하게 저열한 사람이었으면 가격대를 알아보고 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까 이게 다 진짜여도 문제라고 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실업급여라는 게 얘기만 들어보면 진짜 힘든 사람 열심히 일하다 잘린 사람이 최소한 생계를 일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공적부조가 아니잖아요 공적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잖아요 보험입니다 내가 낸 돈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기만 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세후 월급 통장 보면서도 그래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전차 사고 난 사람은 그 돈으로 한마병원 안 가고 옷 사드라 라는 말하고도 비슷한 거잖아요 봐요 성격 안 좋은 악랄한 손해사정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 사고가 나서 고객을 만나면 다치신 데 없느냐 엄청 친절하게 합니다 자기 악랄함 같은 거 숨겨요 이걸 드러내놓고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가 생보사가 TV 광고를 하는데 야 이 못된 새끼라 보험금 타가서 딴 거 하면 죽여버리겠어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내 글 납치겠어 I'll find you and I'll kill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 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말은 얼마나 통계적으로도 잘못됐는가를 좀 한번 짚어놓고 싶었어가지고 의미 있어요 보죠 네 뭐 여성과 청년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이제 그 집단을 딱 찍혔잖아요 그런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이긴 한데요 부정수급자 성비가 남성이 여성이 2배고요 세대로 보면 50대가 33% 20대는 6%입니다 이거는 수급자가 아니고 부정수급자죠 네 부정수급자예요 부정수급자고는 확실히 판명이 난 경우 네 확실히 판명이 이건 또 사실 위에서 말하는 악용이랑도 약간 다른 거죠 이건 명백히 불법인 거니까 뭐 그 수급 이유를 이제 허위신고를 한다거나 수급 이유를 허위신고한다든가 퇴직처럼 가짜로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별도의 수입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다거나 하는 방식을 많이 썼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이 왔는데 이걸 얘기하는 건 50대 아저씨들이 더 많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 탓해라라는 게 아니고요 이 발언을 하신 분이 이제 경력 13년 차예요 이게 중요한 지적이죠 알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지 않을 건데 이 통계도 분명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직장인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왜곡해서 정책 결정하는 단계의 자리까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곡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이걸 그거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 정책 결정의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50대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에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스탠스와 공격성 차이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의 범죄율 보다 내국인의 범죄율이 훨씬 높죠 네 의료보험 중국에서 온 동포의 부정수급보다 미국에서 온 동포의 부정수급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부정수급이 더 많고 50대가 부정수급이 더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진보 언론은 이런 걸 타이틀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걸 알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왜곡될 걸 아니까요 네 그러면 언론 시장의 메시지는 뭐만 남았죠 젊은이들 혐오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보수 언론은 이걸 숨기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 여자, 샤넬 그렇죠 섞으면 다 화내겠지 네 대충 뭐 된장녀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업무 담당자 이 사람의 발언이 너무 신기했던 게 굉장히 의도적인 발언인 거예요 네 대체 왜?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의도가 너무 쉽게 간파가 되니까 내일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네 나는 불안과 실업의 칼날을 뚫고 내 자리는 안전한 사람들 이런 이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네 왜 당신은 이해 못해줘요? 이해 못하는 건 쉽습니다 인간에게 그렇죠 내일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네 네 아무튼 시간에 이렇게 통계만 잠깐 찾아봐도 뭐 되게 쉽게 반박할 수 있죠 진보 언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쓰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론도 부정적이에요 이건 청년 남성도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또 심지어 제가 실업급여 마이너 갤러리에 들어가 봤거든요 뜻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 갤러리 되게 재밌는 일 많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부정수급하는 꿀팁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약간 부정수급하지 마라 제 취업 열심히 해라 라는 글이 50대 50으로 공존하는 곳인데요 네 아무튼 거기서도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집단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거를 그렇다면 이 정책을 결정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걸 통제하지 못한 무능함의 문제거나 이걸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정도로 그 집단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양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 되게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뭘 읽는지 생각하지 못한 거라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이 두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무엇을 잃는지 모르는 사람들과 이거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후자는 보통 최근에 선거에서 이겨봤는데 다음번에도 자신 있어 이 사람들 버려도 돼 실제로 이 사람들 버리는 캠페인을 지난번 선거에서 했고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무능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뭔가를 추진할 때 앞에 혐오를 안 깐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밥을 먹을 때도 혐오를 깔아야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짬뽕 혐오부터 시작해야 되는 네 이번 주중부터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수혜의 원인을 말하면서 지금 경찰 혐오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네 공무원 처벌부터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못할걸요? 참사가 난 곳은 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이라 그러니까요 네 물론 아까 부정수급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도에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죠 2022년 기준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269명이고 금액도 꽤 커요 25억 원 정도인데 심지어 브로커가 개입해서 전문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기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맡기면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과 이걸 설명하면서 보인 태도가 이런 문제를 정밀사격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실업급여 이게 참 연음이 돼가지고 문관이 잘 안 되는데 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뒤섞어서 다루고 있어서 더 문제적인데요 아 맞아요 네 이걸 좀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상관없는 두 가지죠 네 정부 여당이 사실 진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정수급 문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역전현상과 재정안정성입니다 보수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재정안정성 네 일단 역전현상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실업급여가 1에서 받은 임금보다 높은 걸 말해요 현재 이제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평균 1임금의 60%인데요 네 근데 이 임금이 이제 60%가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이제 너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한액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최저임금의 80%인데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하한액 기준이 지금 너무 높아서 실업급여 수령자의 28%가 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그게 이제 실제 재취업의 의욕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임금의 60%만 준다고 하는데 임금이 100만원인 사람은 60만원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준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실업급여는 최저생계비 플러스 재취업 비용까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저생계비랑은 또 다른 개념으로 정의가 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수치를 보면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새 후월 소득이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게 179만원이에요 그런데 하한액을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18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업급여가 높으면은 안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타려고 단기 계약직으로 실업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이 공청회에서의 주장이었어요 일부러 6개월짜리만 따고 왜냐하면 그 실업급여를 하려면 최소 6개월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짜리 일만 다 골라가면서 또 그거 하고 몇 개월 쉬고 또 6개월짜리 일만 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뭐랄야죠 내가 그렇게 흔한데 겨우 260건만 걸리면 감시하는 관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이 말이 거짓말이구나 저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삶을 185만원 받으면서 몇 년 동안 그런 삶을 영위해서 내가 국가에 그렇게 꿀을 쪽쪽 빨아먹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렇게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다른 그런 얘기이긴 한데 5만원 차이잖아요 거의 185만원과 179만원 그런데 6만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5, 6만원 차이밖에 안 나 네 그럼 5만원을 더 받겠다고 내가 굳이 나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6개월짜리 단기직만 전전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커리어를 포기하고 평생을 살아가렴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차라리 그렇죠 뭐 그렇게 살겠다는 걸 어찌하겠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정부적 정치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역전현상을 엄청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실업급여가 지금 너무 빠져나간 돈이 많고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세후임금을 일부러 적게 산정을 해서 이 역전현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이다 네 그렇죠 통계질을 했다 네 그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179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소득에서 10.3%를 제외했어요 갑자기 10%를 빼요 네 껌이야? 그러니까 그 10%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4대 보험이 아니고 국세, 지방세까지 뺐어요? 네 그런데 그 사실 실제로 이 정도의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도 거의 안 내고 근로소득세도 거의 안 냅니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받아봤었는데 200만원 이하면 거의 안 내요 네 왜 뜯어가 안 뜯어갔잖아 사실은 그러니까요 일단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아요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월소득 세전 3천이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는 떼긴 하지만 다 환급을 받죠 제가 첫 해에 이사업 시작하고 첫 해에 다 환급받아봐서 알아요 안 낸다고 네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 사업상은 안 되는 거긴 한데 우리 일부 미운파들 우리 방송 듣고 계시죠 반가워요 트집 잡으려고 들으시잖아 원래 그런 취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여전히 청년층을 혐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그 돈 받으면 세금 안 내라고 미워하시고 싶으시죠 소비세 얼마 안 쓰는데 그렇죠 사본주의 사회에 산다는 게 세금만 내고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오자면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게 소규모 사업장의 월소득 260만 원 이하의 노동자의 경우에 정부 지원금으로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묘도 거의 안 내고 근로속세도 거의 안 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사실상 세후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낮아질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법을 적용을 하면 실업급여가 실제 임금보다 높은 경우는 한 5에서 6% 정도로 수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20명에 1명인데 모두가 이런 것처럼 말한다 네 10명 중에 3명으로 갑자기 확 늘었죠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얘기도 되죠 그렇죠 최저임금이 그만큼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금액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진 거죠 그게 역전이라면 그게 역전이죠 그렇죠 이번에 200원 올랐나 300원 올랐나 네 그리고 참고로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 60%로 받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되게 안 나오던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네 이게 진짜 많이 안 나오는데 상한액도 있어요 실업급여가 근데 그 상한액이 하한액이랑 5천원 밖에 차이가 안 나옵니다 이게 정치가 특정 혐오를 쉽게 부르니까 언론도 그걸 쉽게 이용하게 돼요 모두가 상한액을 받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 제가 이거 스포츠 관련된 거 설명드릴 때 가끔 이야기하죠 다수가 3천만원 연봉 받는데 다 양이진 줄 안다고 강민호인 줄 알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언론이나 정치로에게는 이거 거짓말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많이 낸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비슷하게 받는 그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상한액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위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얘기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재정안정성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윤석열 정부가 정부 사업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악화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보수 언론에서 계속 때려왔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올려놓았을 때 보수 언론이 확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랑 밥 먹을 때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떠들었겠죠 이게 무슨 짓이냐며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가 닥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받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었고 수급 기간도 늘었고 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도 좀 확장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혜택도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2017년에 고용보험기금 정립금이 10조 원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적자가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건 많이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올해도 경제가 좋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죠 이번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책임이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특히도 혹독한 경기 불황의 원인은 정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못해 정치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최저임금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타수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태도가 바뀐 게 올해 1월인가 매일 경제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80%에서 60%로 낮아질 거고 수급일도 줄일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고용노동부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랬잖아요 정부 브리핑에 그걸로 반박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논의된 사안이 없고 그리고 23년은 22년에 비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도 확보될 전망이라서 고용보험기금의 적차도 해결될 전망이다 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1월에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말을 다른 나라보다 실적이 안 좋은 정부에서 하는 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다 같이 안 좋은데 똑같이 떨어졌으면 하, 고 라고 흔히 얘기하죠 하, 고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남들 다 올라갈 때 내려가고 있잖아요 정부의 책임 빠져 있고요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물론 재정 안정성 중요하지만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노동자의 삶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 방향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하한액을 폐지하게 되면 주 40시간 최저임금 노동자를 기준으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액이 월 60만 원이 지금보다 적어져요 왕창 빠지네요 네, 그러면 한 120, 110 정도잖아요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업급여의 취지가 실업기간의 생계유지 플러스 재취업 활동 지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할 정도의 금액을 주면 재취업을 더 빨리 해야 되게 돼서 일자리를 그렇게 따질 겨를이 없어지겠죠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재취업을 더 빨리 해야 돼서 일자리를 따질 겨를이 없어지거나 취업을 장기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극단적인 케이스만 남게 될 텐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 같으면 더 질 낮은 일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아질 거고 그럼 질 낮은 일자리를 잡게 되면 오히려 실업도 빨리 하게 되잖아요 비정규직이나 혹은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일을 그만둔다는 거는 너무 제가 통계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사실이니까 네, 하지만 이 정책 위반자들의 정치적 스탠스에는 여전히 잘 맞는 거예요 저 쉽게 포기하는 젊은 것들 더 빨리 포기하네? 네 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네, 더 줄여야지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방치해도 좋은가는 논해지지 않고 지금 이만큼의 적자가 있다라는 얘기만 하면서 제도 계약을 논하는 게 과연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으로 가장 많이 분노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실업급여로 꿀발려고 취업실험 반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게 너무 노동자들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거죠 제가 아까 5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현실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 퇴사면 안 되고 비자발적 퇴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만 번의 퇴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받지 못했죠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이 되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더 흔하죠 그런데 이게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그 사례를 들어서 기사를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례를 취사선택하는가를 보면 너무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는 게 보수 언론에서 실업급여를 쳐서 쫙 보면 실업급여를 타도록 노동자가 일부러 계약 기간을 줄여서 하자고 요청을 했다던가 굳이 7개월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피해를 당했다는 업주의 이야기들 실업급여를 금이나 달러로 주나요? 비트코인으로 주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쓰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자발적 퇴사면서 권고사직으로 써달라고 협박을 했다 그러면 신고할 거리가 있나보네 지한테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거 할 직원은 많아요 그러면 해외 사례를 둘러봐야죠 니들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은 자발적 퇴사에도 줍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느슨해요 느슨하다는 말 한미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비자발적 퇴사인데도 자발적 퇴사한 것처럼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요새 알바본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진짜 계약직에 다 11개월이거든요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퇴직금 가지고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 위로금 같은 거 가지고 사실 비자발적 퇴사가 많은 회사에도 안 좋기 때문에 지원금 같은 걸 정부 지원금 같은 걸 신청할 때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 이거 자발적 퇴사라고 적어야지 회사에서 그나마 몇 푼이나 나간다 이런 식의 협박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를 회사에서 안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게 비자발적 퇴사가 많으면 나중에 정부 지원금에서 요건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러 자발적 퇴사로 몰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의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게 시스템이 강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주지 마 그래서 그 결과 비정규직 실직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 비중은 22.7%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에 2명밖에 못 구해주는 주제에 그걸 덜 구해주겠다고 네 이 수치를 보면 그게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합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었던 얘기 같아요 정말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은근히 비정규직 실직자의 비율이 적네요 네 실업급여 받는 사람 중에서 네 그런데 정규직은 48%라고 오히려 정규직이 많네요 네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이 안 되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그런가 보군요 네 잘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법한 일을 샤넬 선글라스를 들고 나와서 여론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니까 일단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위원장인 임의자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단 무자 측정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노동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고 물러서자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정부 여당에서 하한의 인안을 주장하는 근거가 OECD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가 사실 계산을 잘못한 거죠 10.3%를 뺀 게 이 보고서예요 그걸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한국 사정 잘 모르고 여기서 그렇게 계산을 한 건데 그걸 이제 보정을 안 한 거죠 노동부에서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높은 하한의 기 취업 의혹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한 건 맞는데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축소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발적 퇴사까지도 넣어줘야 된다 혹은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들, 예술인도 훨씬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담겨 있고요 그거 할 수 있는 환경을 지난 정권이 만들어줬죠 고용보험으로 네 그리고 수급기간도 지금보다 연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상한액도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다 빼고 지금 정부에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는 하한액이나 밖에 없죠 그럼 이걸 보면 아예 제도 개편의 방점이 진짜 고용 안정이 아닌 이윤이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하려면 샤넬 선글라스와 같이 실업자에 대한 모래가 더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뭔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출이 되게 불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수치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 집단이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우니까 이건 선악과 조금 무관한 게 비논리적이고 간단한 분노를 일으키는 게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 정치인들은 보통 이야기를 쉽게 비틀죠 그건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건 선악과 무관해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될 때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태우 정권이 도입한 많은 것들은 87 대투쟁에 대한 군부 정권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외교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중국과 개방된 러시아 해체된 소련의 문을 개방한 북방 정책 같은 것들 노동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죠 노태우 정권 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실업자를 구제해준다는 개념이 별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실업자도 별로 없고요 소수고 직장도 구하면 되지 뭐 그때는 일자리가 발에 채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정격적으로 이 고용보험이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적용이 됐던 것은 국민의정부 때입니다 IMF를 수습하는 일이 국민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으니까 실업자가 차고 넘치던 시절이 돼서 본격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IMF가 요구했던 건 노동시장 유연화잖아요 쉽게 자를 수 있게 즉 쉽게 자를 수 있게 고용보험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쉽게 자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당시 진보 언론은 이걸 무척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렇군요 25년이 지나고 보니까 노동 유연화가 다 이루어진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와서 이걸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정말 해안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25년 전부터 이런 날을 예측했을 수 있겠네요 막을 방법은 없었고요 정치인이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재정이 악화가 되면 실업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돈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실업급여의 기능 중에 산업의 구조 전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업계가 정말 세상이 바뀌면서 쇠퇴했을 때 혹은 그 안에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졌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업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루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다 인재가 이동할 수 있는 유난류 역할을 해준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기능도 있다 왜냐하면 또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이미 좀 연차가 있는 노동자가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려면 당연히 재취업 교육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일괄로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 최소한 실업급여를 통해서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그런 경제적인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사 퇴사 실업급여, 입사 퇴사 실업급여를 반복하는 게 되게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커리어를 쌓을 직장을 찾는 거를 늦었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오늘 방송을 다듬요 지난 정권이 그린 뉴딜 이야기할 때 관련된 정책을 위반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양희원영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들, 인력 얼마든지 재생에너지를 옮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한두 가지 로드맵이 필요한 게 아닌데 무조건 자신감 있게 그리고는 디테일을 언론이 덜 물어봤는지 본인이 준비된 게 없었는지 그 디테일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고용보험이었다고 봤거든요 원자력과 관련된 고급 인력들 제 생각에 다른 분야의 고급 인력으로 재취업시키고 싶으면 한 5년 동안 지금 받던 월급에 100% 줘가면서 보험 처리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인력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중요하지 않은 인력이 어디 있느냐 라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이 바뀌면 새로운 산업에 필요하도록 준비가 되는 데에는 머리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하고 여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반도체 관련 학과에 많이 밀어넣기만 하면 삼성이 잘 될 줄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죠 요새는 또 코딩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채 GPT가 나왔고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으로 꾸며드린 목요일의 그것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